지구학 성적 폭발 자 그런데 이번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기존보다 점수가 조금씩 낮게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뭘 했나 이렇게 스스로 좌절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험이 예전에 수능에 비해서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까다롭게 출제가 된 시험이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낮았던 점수보다는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낮게 나오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실제 선생님이 오늘 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제가 지금 그 다음날 해설 강의를 찍고 지금 총평을 찍고 있는데 현재 오늘 오전에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1등급 지구학원 컷이 한 41점 정도 나오고요 2등급 컷이 36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2등급 컷이 36점 정도면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까지도 2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급상으로 보면 그렇게 등급 컷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지구학원 수능 1등급 컷이요 보통 1등급이 한 44에서 45 정도 나오고요 2등급이 한 40점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되는데 비해서 예전보다 기존의 수능보다 한 2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틀릴 정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만 보더라도 다른 과목 물리나 화학 생물에 비해서 평균이 한 5점 이상 낮아요 지구학원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도 이렇게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이번 9월 평가원 모기사 보면요 1페이지가 이렇게 나온 평가원 시험지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1페이지에 1, 2, 3, 4, 5번이 있으면 이건 채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정답이 3, 2, 4, 4, 2 뭐 이렇게 놨다고 하자 그럼 3, 2, 4, 4 해가지고 우리 1페이지에는 동그라미를 몇 개 쳐요? 5개를 치는 게 아니라 1개를 쳐야 되겠죠 근데 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정답률이 몇 프로야? 52% 거의 절반 정답 생분들이 틀렸어요 이 Y축의 크기만 좀 잘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3번 문제 이것도 정답률이 51% 정도밖에 안 되고요 4번에 1식이나 월식 문제를 실험처로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정답률이 59%밖에 안 돼요 오히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4페이지예요 4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멘탈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지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평가원 출제진들이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하면 20번에 있는 달의 공전 문제인데 예전에 나왔던 아주 최고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아주 많이 어려웠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성월과 상망월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험이용 우리 지구학원에서 수문제 중에서 보통 한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가 일반적인 학생들을 맞출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하면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가 정말 1등급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만점을 구분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정말 한 문제 정도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나머지 문제들은 되게 수월하게 풀렸다 그럼 여러분들 체감상 난이도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한 문제 아 이건 되게 기억에 남아 이건 되게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그냥 상승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딱히 한 문제가 확 어렵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상 난이도가 되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개념에 맞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제 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무술 고수들이 막 싸움을 할 때 보면 정말 정통파 무술 고수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서 단전의 길을 모아서 정권 찌르기 막 하루에 막 만 번씩 하면서 막 10년 20년 수련하는 이런 정통파 고수가 있고 아주 변칙 공격에 막 능한 고수들 있잖아요 막 뭐 예전에 무협주 같은 보면 검초가 막 화려하고 막 뭐 한 번 휘두르는데 뭐 검초가 막 변초가 막 100번 200번 나온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우직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한 정통파 고수 학생들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게 해드릴게요 라고 평가원이 낸 시험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지는 기본에 좀 돌아가는 다시 한 번 70일 동안에 심화적인 자료들도 정리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충실히 다져놓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마지막 70일 동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온대저기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온대저기압의 중심 이동 방향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전선이 통과하는 남정원부터 공부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풍향 변화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의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복사평양 문제는 그냥 숫자 외우고 있으면 가장 편하다고 얘기했죠 숫자 외우거나 아니면 복사평양을 맞춰보거나 근데 항상 복사평양이 전통적으로 좀 정답률이 좀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판의 경계와 지각변동에서도 그 이전에 변환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지각의 나이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그걸 지문 하나로 집어넣더라고요 지문 하나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기출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평가원에서 재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의 대기대순환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행성관측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적경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잘 출제를 안 하는 형태의 지문을 해가지고 유해 부근에 있을 때랑 그냥 대놓고 순행하고 있을 때 적경 변화폭이 언제가 더 클 거냐 뭐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뉴와 라니냐에서는 기 부호가 되게 좀 장난을 쳤어요 적도 부근에는 대개 무역풍, 동풍계를 바람에 붙는데 서풍을 플러스로 놨어 이때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무역풍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자료 응용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설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보도록 하시고 달의 관측 문제 정답률이 24%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것도 항성월과 상망월을 이용을 해서 항성월 27.31, 상망월 29.5일인데 그 항성월 상망월이 아닌 30일 동안에 달의 관측을 통해서 달의 적경변화폭이라든가 태양에 대한 이각변화폭을 계산하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계산 과정이 아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강의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반드시 같이 보시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정도까지가 정답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여버린 것 같아요 평균적인 수준을 좀 높인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천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가 됐지만은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이제 지엽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긴 하겠지만은 마이산의 타포니가 북쪽하고 남쪽 중에 어디에 더 잘 발달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한 번 기출도 됐던 내용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마다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들었지만은 놓쳤던 학생들 아 이것도 다시 한 번 아 엄영대 선생님 강조한 내용이면은 꼭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좀 같이 제가 짚어드린 부분은 좀 주의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화산 1호하고 화산 3설류 같은 경우에도 화산 1유나 화산 3설류 얘네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물하고 화산 가스 중에 어떤 거랑 섞이는 건지 이런 것도 내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 아는데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낫다고요 이게 나오겠어 했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했는데 나와버리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은 조금은 더 넘치게 적어도 수능지과학원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그냥 내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아시겠어요 남은 70일 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도 같이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온대저기업 같은 경우에 북쪽이 위치한 관측소 해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보고 넘어갔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답률이 조금 낮게 나온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행성의 적경 증가율이나 30일 후에 뭔가 달의 적경 변화라든가 달의 태양에 대한 이각 변화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안 했던 주제를 하더라도 자료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 강의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요 자 그래서 수능도 올해는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출제를 할 거라고 평가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평가원도 비슷한 경향력이에요 6월 평가원도 1등 컷이 지금 현재 지금 예상 컷으로 보면은 9월 평가원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컷이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평가원이 아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약간 어려운 수준인가? 난이도를 약간 좀 낮춰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6, 9월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봐야 될 주요 문항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답률 낮은 문제들, 달의 관측, 19분의 엘리뉴얼 아니냐, 자료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남중 시간에 변화가지고 내행성, 외행성 구분하고 행성의 위치감에 판단한 문제 있었어요 판의 경계와 지각변동에서는 변환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나이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복사 평형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남북 이동방향 오른쪽 왼쪽 해석하는 거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내용도 보시고 선생님 해설 강의도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능을 잘 보자고 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항상 내가 현재 아직까지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하나하나 더 중요하죠 잘 나오면 좋죠, 잘 나오면 기분도 좋고 안 나왔다고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아 그나마 내가 이런 것들을 수능 전에 내가 틀려가지고 다행이구나 이거 내가 수능 때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큰일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구나 아 정말 멘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자란 부분 반드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내가 몰랐는지 그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찾아서 듣고 선생님 해설 강의 듣고 관련된 개념 교재 내용 찾아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엽이라고 생각되는 선지에 대해서는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었구나 그게 나한테는 지엽일 수도 있어 하지만 평가원의 출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현재 EBS나 아니면 기출에서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심화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다 다지선다 형태로 끝장까지 공부를 해보자고 심화 자료 분석 강의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그 심화 자료 분석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가 새로운 자료를 보더라도 그 자료에 어쨌든 새로운 자료를 하더라도 그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은 기본 개념의 힘 기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자료 해석하는 능력들을 한번 선생님 심화 자료 분석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이제 실전이죠 이제 선생님도 이제 9월 말에는 지구학원 파이널 모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전범위 모유사를 통해서 지구학원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지막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험난했던 9월 평가원을 잘 헤쳐나오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더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길게는 10일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더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아직 끝 아니죠 아직 70일 남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기간 동안에는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 힘들게 공부한 만큼 수능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세상에 어느 두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믿고 나는 지금 올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남은 70일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하고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남은 스퍼트 한번 힘차게 올려봅시다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강의 동안에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